안녕하세요. 9월 17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꼭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내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각자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웠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너희는 가서 너희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 앞에서 끌어내어 야영지 밖으로 메고 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서 제사장복을 입은 채 죽은 그 시체들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짓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니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마시고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한 손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구의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 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고 남은 곡식의 소재물은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도록 하오. 이것은 아주 거룩한 예물이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이 음식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친 재물 중에 여러분이 먹을 몫이오. 이것이 내가 여호와께서 받은 명령이오.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뒷다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의식에 따라 깨끗한 곳에서 먹을 수 있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친 화목재물 중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먹을 몫이오. 이 음식은 불로 태워 바치는 재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먹도록 하시오. 모세는 속재재의 염소를 찾다가 그것이 이미 불에 태워진 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꾸짖었다. 어째서 너희는 그 거룩한 속재재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하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 아니냐. 그 피를 성수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마땅히 그 재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속재재와 번재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만일 이런 날에 그 속재재물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여호를 기쁘시게 했겠나 하자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장인 9장에서 공식적인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직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초창기 사역자는 아론과 그 네 아들들이었는데요. 그 네 아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나답, 아비우, 그리고 엘라하살, 그리고 이다마리였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따라서 아론과 또 그 네 아들들은 항상 바쁘게 자신들의 맡은 사역을 수행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아직 제사장 직임, 역할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작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성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직으로 봉직하던 나답과 아비우가 사역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바로 성소에서의 직사사건입니다. 두 아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각자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웠다. 그러나 그 불은 여우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여우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다른 불이란 정확히 어떤 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추측하건대 여우와께서 명령하신 불인 번재단에 항상 지펴져 있는 불이 아닌 다른 이상한 불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성소 안에서 성소 앞에서 초자연적인 불에 의해 바로 직사하고 맙니다. 이 불은 전장인 9장 또 24절에 나오는 아론이 처음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같은 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사한 다답가 아비우가 불에 삼킨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체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들은 여우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즉사한 이후 아론의 아들들이 즉사한 이후 여우 앞에서 8절에 보시면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결코 마셔서는 안 된다 라는 엄명이 이어집니다. 이를 놓고 볼 때 나답가 아비우가 어쩌면 범죄한 이면에 술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인들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술을 마셔봤을 것입니다. 사실 술이란 게 사람에게 약간의 활력소도 될 수 있고 약주라고도 하죠. 약으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과하다 보면 그것이 술이 과하다 보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실수를 또 범죄를 하게 되죠. 또 오늘 본문 이어서 12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제사 후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목으로 취하여 먹어야 할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레위기 이미 1장과 7절까지 상세히 일러주었지만 주요 부분만 또 요약해서 간략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지 또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삶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하는 것도 아니라 또 하나라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그냥 따르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욱이 삶을 계속 살고 또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내 얕은 지식과 경험 또 혹은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판단력을 흐리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최선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길 원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지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저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 순종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알아야지만 순종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배우고 실천하라는 그 뜻이 그 본문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후대에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12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취하야 할 분깃 중 소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누룩. 당시 누룩은 의식상 부정하고 부패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또 사람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암직독하고 만족시키고 먹음직독한 그 물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또 내 삶의 거룩과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5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분깃, 내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인들도 그렇고 재물에, 물질에, 소위 말해 재정에 투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대한 끊임없는 그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며 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또 물질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물질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항상 흔들리지만, 또 고민하지만, 또 의식주에 관심은 가지만 항상 그 삶의 부분부분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언제라도 내가 쓰러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고백하는 저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삶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최선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런 것이 저희의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환경에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의 연연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구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나의 깐 존재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그 안에서 풍족한 마음 현실은 좀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빡빡하고 좀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마음을 누리며 그 여유를 갖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저희가 언제나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잘 모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물질의 또 주변 관계로 인해서 또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인생에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인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아침에 우리 성도인들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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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